오늘의 영상 포인트 우와 뭐야 개간지나 개간지나는 테스업 탐방을 한다 에어컨 나이들더니 더 간지나고 유치하게 논다 와 쓰러지는 거 완전 헐리우드야 할리우드 찌쯔에게 보험 사기를 당한다 그럼 즐겁 자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김계정이랑 함께 즐거운 방송 한번 보자구요 아우 왜 저래 아우 왜 저래냐니 야 나 기지개 피면 안 돼 나는? 내가 뭘 하든 간에 내가 뭔가를 하는 거를 보러 오신 거잖아요 일단 귀엽지 않습니까? 빨리 내라 이거 되는 동안 팬카페나 좀 보고 있읍시다 하루에 새 글이 다섯 개씩 올라오는 나의 팬카페 오 맞다 생방한다고 이거 맨날 쓰는 거 깜빡하네 방송 온 뿌직 와 업데이트 다 됐다 그러면 끝나고 팬카페 봅시다 야호 우와 뭐야 개간지나 뭐야 이거 야 여기서도 춤출 수 있지 않나? 겨드랑이 냄새를 훌쩍훌쩍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볼 거는 배그에서 업데이트된 거 즐기기 자 오늘 배그 업데이트가 몇 개 됐다고 하니까 차근차근 한번 살펴봅시다 더크 바이크인가? 그 바이크 알죠 바이크 거기에서 이제 이모트를 할 수가 있게 됐대 맞다 그리고 아 그 연구소에서 열화상 스코프 나왔는데 와 존버하면 진짜 다 보이더라고 그거 시쿠리터에 있든 말든 그냥 하얀색으로 그냥 다 보여 큰일났어 이거 존버 이제 못해요 오케이 물론 치킨 미션 타이너서 성공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일단 받긴 하겠습니다 자 과연 더크 바이크 더스트 바이크인가? 더치 바이크 더트 바이크래 더트 바이크 더치 바이크 아니야? 여러분들도 같이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눈이 잘 안 좋아가지고 차들을 잘 못 찾겠더라고 저거 차인가? 아니네 26살의 노화가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기 버기 타고 이동합시다 일단은 1번국도 타고 쭉 달려옵시다 나와라 더트 바이크 어? 와 바로 나왔다 우후 더트 바이크 자 이제 언덕을 찾아봅시다 언덕 여기 1번으로 쭉 달리자 이제 엉덩이에서 슉 점프하면은 이 멋있는 이모트를 할 수 있다고 업데이트가 됐거든요 아! 아 봤지? 영상 봐 ok ok 느낌이 아주 좋다 아 치킨 5만원 미션보다 지금 난 이 노는 게 더 중요해 내 즐거움이 더 중요해 Mega 멋있어 이게 나야 이야 한 번 더 해야지 한 번 더 간다 가자 요 어? 뭐야 왜 내려줘 이거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phrase 아 부 Working who, started running out 어 뭐야 차 소리나는데? Government 얘는 뭐야? 뭐야 얘는 그쵸 아무도 내 예술을 방해할순 없어 에 insanlar 에어컨 에어컨 이거는 자자 oris 미션까지 미션 5만원 잠깐만요 5만원 감사합니다 5만원 감사합니다 아 좋아 이야 재밌다 이 정도면 레드존도 다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더트바이오크와 함께라면 레드존도 나를 막을 수는 없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이 너무 만족스러워 여기서 권총까지 들어버리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권총 좀 파밍합시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권총이다 또 누가 따라왔어 아까 개 같은데 뭐야 아 선놈네 일부러 안쌌더니 아 이거 선빵 박으면 무조건 이기지 그래 사람 죽이고 춤추는 거 나쁜 행동이야 이 자식아 난 쟤가 나 안 쏠 줄 알았지 앞으로 저격 만나면 무조건 용서 없이 뚝배기 까버립니다 다시 더치바이크 찾으러 가자 개정님 저 진짜 진지한데 알려주세요 제발요 개정님 M자에요 원형이에요 무슨 이야기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M자? 원형?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어? 발소리 난 것 같은데? 어? 이걸로 바꾸자 딜을 충분히 박아버리는 리볼버 석양이 진다 컨셉으로 어? 차도 있다 차있다 나이스 자 1차 타고 더트바이크 얼른 찾아봅시다 나와라 더트바이크 자기장 자기장 완전 바깥쪽이네 오케이 기동성 빠른 버기로 빠르게 갈아탄 뒤 나와라 더트바이크 와 여기 잘 안나오네 아까가 진짜 빠르게 잘 나온거구나 뭐야 이건 우와 우와 어휴 미안하다 야 아휴 미안하다 아휴 미안하다 아휴 아휴 진짜 도치바이크 야 진짜 맵 절반을 돌아다녔는데 하나도 안나오네 아휴 넘어가야겠다 바이크가 안나오네 일단 자기장 들어왔으니까 등선 넘어가지고 쓱 지나갑시다 어 저기 사람있다 내가 여기서 쟤 따면 얼마 맞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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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맞았어 머리 맞았어 어휴 아니지? 어허 아휴 깜짝 놀랐네 아휴 아휴 아까 게이 봤지? 아휴 아휴 나 깜짝 놀랐네 아휴 나 완전 웃은 줄 알았잖아 이거 슬슬 다른 차 보이면은 바꿔 탈게요 기름도 없고 오메인 업무니 너 나와 자웅을 한번 겨뤄보지 않겠니? 까비 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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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만 아휴 아휴 제가 잡아 아휴 오케이 킥만해 킥만해 와 몇 명이야 여기 왜 이렇게 너희들 여기 많이 모여있니? 아휴 잠깐만 나 능선만 넘어올게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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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미안 인마 안 미안 뭐가 미안해 인마 자식들아 사나이 김계정 이런거에 쫄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 이거 신차다 신차 이 여기에 신차가 있다는거는 여기에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니까 일단 런합니다 야 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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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맞겠냐고 야 그 멀리서 쏘는게 맞겠냐고 일단 우여제에 갈아탑시다 아휴 맞겠냐고 와 기름 만땅 어 이 위에 혹시 구상? 팔각정 항상 내 기대를 줘버린 적이 없는 팔각정 헬로우 야야야야얘야件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얏 의 아 미쳤나봐 뭐야 이거 발 잘 야 살 살 야 이 발 아이 참나 어이없어 야 발등 살짝 찌웠다고 이거 죽는 게 말이 돼? 아니 진짜 어이가 없잖아 어이가 야 잘 봐 아 진짜 어이가 없 아 나 진짜 지금 이렇게 발등 찢겨서 죽는다고 야 이게 죽을 각이야? 잘 봐 이게 왜 죽냐고 나 진짜 어이없어 웃지마 웃지말라고 아아악 아 잠깐 야 이거 진짜 한번만 다시 볼게 이거 국과수에 의뢰해야 돼? 몇 명 있는지 한번 보자 여기부터지 여기 김계정 나와 싸우다가 죽으네 몇 명이야 대체 야 이거 배그에서 씨 갑자기 레이싱 싸움이 시작되네 아 제가 갑자기 낄교했어 제가 지옥 끝까지 쏘고 또 누구나 쏘는 거야 어 07범 쟤가 나 쏘나보다 야 진짜 나 여기 있었네 야 이거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얘가 날 쏘고 번들지도 않았는데 왜 쏘니? 성질머리가 나빠야 애들이 자 이제부터 간다 여기서 멈췄지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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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우아즈야 야 닿지도 않았어 야 다 봤어?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와 닿지도 않았는데 근데 진짜 야 찌쭈 보험사기 오지네 야 와 쓰러지는 거 완전 헐리우드야 와 진짜 야야야 일어나 엄살 부리지마 야 일어나라고 너 일어나라고 한판 다시 갑시다 메드키님 오셨다고요? 야 짜비면은 바로 그냥 강퇴시켜버릴랄게 저기 있다 김계정님 유하 유하하게 생겼습니까? 지금 물리엔진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이거 메드키님한테 보험사기 청구할 겁니다 큰일이다 큰일이다 야 이 이판은 이거 시작해도 큰일이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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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트바이크 소리 저기 있다 너는 잠깐만 하나 더 있어 근데 하나 더 있어 미안하다 너 말고 악질이 한 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너의 유품은 내가 먹어줄게 우후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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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이게 배교할 맛이 나는 거지 이제 분명히 따라올 거거든 저기 있다 분명히 따라오니까 야 이 딱총을 돈 김계정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 안녕하세요 두명? 하나 까비 이 딱총을 돈 김계정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있다 오케이 총알 남은 거 안에 다 잡을 수 있어 와 저것도 신차인데 뺏고 싶다 아니야 저거 분명히 또 경적 울리고서 이따가 나 좀 잡으려고 절대 함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줄 거야? 오케이 가 빨리 가 빨리 가 고맙다 나를 죽인 것 같아 기분이 이렇게 좀 안 좋냐 어우 신차 뭐야 쟤네 와 진짜 좋은데 잘 나가는데 잠깐만 총알 얼마 안 남아 호잉 호잉 여덟 발 여덟 발 안에 정낼 수 있겠지? 난데 어 죽였다 죽였다 잠깐만 야야야야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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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총알이 없다 아 나 이거 기름도 얼마 없네 오케이 따돌려주고 오케이 이걸라도? 할만해 할만해 어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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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자 오늘 해봤던 거는 뭐 빌어먹게 재미없는 그 아우 후 맥크림 아니 내 오늘 뭐 했냐 오늘 나? 나 오늘 뭐 했지? 치매 엔딩이네 아우 씨 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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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